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. 누구세요? 안세아에요. 제가 사랑하는 딸 안세아구요. 보호망과 똑같이 생겼다구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우리가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2주 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짜자잔. 여기 보시면 뭐 있죠?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.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가 매년 했는데 올해는 좀 약간 늦게 하는 감이 없잖아요.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저희가 12월 초에 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. 그래서 저 보호망과 우리 안세아 양과 같이 예쁜 선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완성되면은 저희가 이따가 크리스마스 이쁘게 트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먹기까지 지켜보세요. 안녕. 안녕. 장전철이도 한번 만들어볼까? 안녕. 이쁘게 만들어봅시다. 자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집에서 한번 저처럼 이렇게 한번 이게 트리를 한번 만들어보아요.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이 너무 좋아합니다. 자 새아도 빨리 만들어보자. 자 드디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 안세아 화이팅. 자 거의 한 시간에 거의 다 만들었는데 지점 아빠와 같이 만들 거 어때요? 재밌어요. 재밌었어요? 네. 아 틀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뭐 순서화 방법에 연연하지 않고 딱 만들었는데 나름 뿌듯하네요. 이게 카메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작은 것 같죠? 이게 엄청 큽니다. 자 지금 새아가 새아 봐 옆에 가봐. 예 우리 새아가 이제 내년도에 1학년인데 새아보다도 더 크네요. 자 일단은 2022년도 우리 새아 소원이 어떻게 됐죠? 인형. 인형 사달라고요? 네. 네 알겠습니다. 아 저 보호망도 2021년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보험도 물론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2022년도 정말 더더욱 열심히 하고 솔직히 담백하고 또 허심탄하게 인간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초심 잃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 크리스마스도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할 거고요. 또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항상 좋은 마음 그리고 성실하고 우리 가족이 보험 가입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열심히 제가 열심히 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아시겠죠? 자 크리스마스 다음날에도 제가 성탄 크리스마스에 한번 이벤트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사은품 많이 많이 주는 그런 이벤트 할 거니까 많은 참석 참여 부탁드리고요. 저 보호망 오늘 일요일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트리 만들었다는 걸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안녕 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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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